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엔 조프로의 경제TV 코너죠. YTN 경제회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했어요. 잠깐 2,900선을 탈환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어제보다 0.89% 내린 2,864.24로 마감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개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3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금액이 적었어요. 기관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세계적인 긴축 우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을 위한 자금 축적 이런 사안들 때문에 계속 좀 압박을 받는 모양새고요. 한 증권사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 삼성생명 기업 공개 당시에도 코스피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한 곳으로 주문액이 많이 모이니까 시장 전체는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다만 기관 주문액이 1경원 넘게 모였다는 건 그만큼 대기자금이 있다는 거니까 앞으로의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징주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꼽아봤습니다. 오른 것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좀 더 눈이 가더라고요. 카카오뱅크가 8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고요. 카카오페이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류영준 대표이사가 스톡옵션 매각하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죠. 도덕적 해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 임직원들이 단체 이직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영업에서 20여 명 연구원이 4, 5명가량 움직이나 봐요. 이들의 이적과 함께 우리 사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되니까 또 먹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주가가 고점보다 많이 하락했다는 점에 있어서 먹튀보다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대규모 이직이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또 원래 금융투자업계가 좀 이직이 잦은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것만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양쪽 다 좀 고평가됐고 실적 개선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류영준 대표이사의 주식 매각이 주가 하락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카카오페의 사건 여파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주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주는 아닌데 주주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취업자에 대한 이야기, 취업자 통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또 있었는데 그때도 통계 이야기를 하면서 양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회복을 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에 36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한 평가를 좋게 했었죠. 그래서 정말 잘한 일은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질적인 측면에서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요. 통계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시간과 관련한 추가 취업 가능자가 10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취업 가능자가 뭐냐면 고용 동향을 조사할 때 한 주에 그러니까 근무한 시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이 가능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업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구직자라고 봐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완전 취업자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실업률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볼 수 있는 확장 실업률을 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2017년에는 57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계속 좀 늘어나다가 2020년부터 폭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107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42.7%나 늘어난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불완전 취업자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연령대별로도 50, 60대가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연간으로도 고령자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 추세가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곧 노동시장이 회복을 보이는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질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아직은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지난해에 또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도 좀 축소를 했다고요. 저는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서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종사자 300명 미만의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이곳의 종사자가 2,445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니까 89.7%더라고요. 7%던데 이 비중이 90% 아래로 내려온 게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에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오히려 커졌어요.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사실 아주 단순한 배경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자가 줄어들었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취업자가 줄어든 배경을 좀 보면 역시 코로나19 여파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숙박, 음식점 취업자가 230만 3천 명에서 209만 8천 명으로 크게 줄었고요. 도소매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역시 단순한 숫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안한 점이 많은데 자화자천보다는 질적인 개선 측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정위가 해운 회사의 운임담합으로 과징금을 매겼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공정위가 고려해운과 HMM을 포함해서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한국에서 동남아항로에 해상 운임을 단합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 962억 원 정도 돼요. 15년 동안 회합을 통해서 운임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론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최저 기본 운임도 이렇게 단합을 하고 부대 운임 도입이나 인상 같은 것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요. 이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위반한 선사에는 벌금을 물리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해운사들이 잘못한 게 맞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발하고 있는 입장도 있어서요. 이 해수부랑 해운사 입장은 뭔가요? 사실 지금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일이 지난 사안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해운법을 보면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뒤에 30일 안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운송 조건에 대해서는 화주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사들은 충분히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공정위는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공정위는 애초에 과징금 8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공정위는 이번에는 동남아 항로만 문제를 삼았는데 한국, 중국 항로 그리고 한국, 일본 항로도 좀 심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들 쭉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어떤 건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인데요. 이거는 경영진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나쁜 사례로 교과서에 실릴 것 같습니다. 안 실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경영 사례들이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데 또 자본시장 사례가 또 하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조태현 기자였습니다.